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카고스티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표정 합치기 따라란 해볼게요 첫번째는 고고 잠시 너 여기 누가 자고 있어 이 표정과 이 표정을 합쳐볼게요 오 됐다 됐다 눈꽃 이펙트에다가 이거 한번 하기 참 어렵네 이런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두번째 얘랑 얘인데요 보셨나요 방금 볼라색깔 하트가 나왔거든요 표정은 윙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라색깔 뿅뿅뿅뿅 아 근데 놀라운거는 이거는 눈에 이렇게 다 뜨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다 감고 있는데 윙크하는 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자 한 번씩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